네 어원을 알 수 없는 이름 그 이름하여 재즈마스터입니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팬더 뭐 재즈마스터 까는 재미죠 네 저희가 뭐 재즈마스터를 뭐 하루이틀 깠던 게 아니라 근데 재즈마스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제는 좀 밈같이 돼서 재즈마스터가 뭐 나쁜 악기다 이게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늘 팬더의 어떤 가끔씩 그 특이한 뭐 의미를 알 수 없는 그런 네이밍 센스 때문에 저희가 좀 논리는 어떤 하나의 밈처럼 자리 잡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끔씩 들어오시는 분들은 왜 재즈마스터가 그렇게 까이는지 모르실 거기 때문에 간만에 재즈마스터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재미죠 재즈마스터 나올 때는 자 1950년대 때 이제 어차피 뭐 깁슨팬더밖에 없었던 그 시절에 양강 구도에서 깁슨이 사실 조금 더 고급화 브랜드의 이미지가 좀 더 있었어요 왜냐하면 최상위 기종의 가격 차이가 2배 이상 났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팬더에서는 사실 그 스트레쉬랑 텔레밖에 없었던 그 시기에 깁슨의 최상위 기종 슈퍼 400 CES 요게 상당히 가격이 높았단 말이죠 요게 이제 재즈 기타리스트를 타겟으로 큰 실적을 올리고 있었던 게 그때는 이제 다 할로 바디 형태로 그 깁슨의 상위 모델들이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팬더의 최고가 모델이 그때 당시 가격으로 300달러가 안 됐었는데 그 슈퍼 400 CES가 그때 700달러였던 거죠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팬더가 조금 더 하이엔드 구매력이 있는 재즈 기타리스트들을 위해서 좀 더 비싼 고사형의 기타를 만들어서 고급화 전략에 동참하기로 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잘못했던 게 뭐냐 하면은 어 타겟을 재즈 기타리스트들로 잡았잖아요 그럼 재즈 기타를 만들고 재즈 마스터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타겟만 거기다 만들고 하지만 우린 팬더니까 솔리드마디로 만들 거야 아니 그럼 그래놓고 이름을 재즈 마스터로 붙이면 그게 사실 재즈 기타리스트들이 거기에 넘어가겠냐 말이죠 애초에 뭔가 너무 좀 고집이 너무 좀 셌던 그런 정책이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그 기획 자체를 기획자가 조금 자의식 과잉의 기획이 아니었나 그렇게 어쨌든 탄생하게 된 기타가 58년도에 출시되자마자 팬더의 최상위 기종이 된 재즈 마스터였어요 물론 갑자기 300달러 하던 최고가를 700까지 끌어올리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팬더 중에서 제일 비쌌다 그래서 이게 시장에 내놓으면서 팬더가 엄청 자신감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 프레디 타바레스가 디자인에 참여했는데 이거를 만들었을 때 자기네들이 아 이거는 진짜 최고의 기타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대요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얻게 될지는 그때는 몰랐었던 거죠 일단은 이게 오프셋 디자인이 원래는 스타라토캐스터 이렇게 보면 텔레도 그렇고 이게 허리 쏙 들어간 라인이 딱 일치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쪽이 이렇게 비대칭으로 되어있죠 이게 이제 오프셋 허리선이라고 불리는 요게 그때 당시에는 되게 디자인을 독특하게 했던 거였는데 어쨌든 차별화를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그때 이제 플로팅 비브라토 유니트 처음으로 이제 도입을 했었고 지금 다 틀렸어요 그쵸 근데 줄이 끊어져도 튜닝의 안정성을 유지하려고 그게 고안된 기술이라는거 이미 줄이 안맞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원볼룸 원로브의 구성이 아니었고 거기에 이제 슬라이드 스위치가 처음 달렸잖아요 그니까 기본적으로 같은 픽업이라도 별개 회로를 사용할 수 있게 고안된게 이제 하이엔드 세팅이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듀얼 서킷이라고 그때 불렀었던 거죠 근데 이런 기술적인 장점과 어떤 팬더의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패작이 됐느냐 하면은 할로우바디의 따뜻한 재즈 사운드에 익숙해져 있었던 그 하이엔드 기타 구매자들이 이거는 팬더다운 새로운 재즈용 악기도 아니고 뭐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악기 이렇게 돼버린거에요 그래서 조페스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재즈 기타리스트로 엄청나게 이제 주가를 올리고 있었던 그 시기에 잠깐 재즈마스터를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조페스가 그냥 이게 뭔가? 이게 뭐야? 궁금해서 그냥 한번 쳐본거지 그게 조페스가 좋아서 이 재즈마스터를 계속해서 사용했던 유저라고 보기엔 좀 힘들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또 사운드가 되게 독특하다 보니까 어쨌든 재즈 기타는 아니잖아요 재즈 기타리스트로 완전히 외면 없고 이 기타들을 그래서 오히려 약간 독특한 사운드를 찾던 엘비스 코스텔로, 큐어의 로버트 스미스, 마이 블러디 발렌타인의 케빈 쉴즈, 악팅 몬키스의 알렉스터너 요런 사람들이 이제 죽어가는 재즈마스터에다가 산소호흡기 달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재즈마스터를 이제 록기타의 어떤 하나의 옵션 같은 사운드로 이제 한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거는 재즈마스터는 목적은 재즈였으나 재즈 기타리스트들은 쳐다보지도 않았고 되게 특이한 톤을 찾던 록기타리스트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약한 어떤 하나의 별미 같은 느낌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재즈라는 이름 빼고 재규어 나왔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똑같이 외면당하고 재즈마스터랑 재규어랑 그런 어떤 팬더의 최상위 모델 정책의 그냥 제2 시리즈로 나온 거군요 네 그렇죠 재즈마스터랑 재규어랑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냥 제2로 시작하는 거 아무거나 대박 뭐 이렇게 해갖고 그 두 개를 다 말아먹고 결국에는 거의 그걸 살려준 게 커트코베인이었다 커트코베인이 그 두 개의 기타에 거의 뭐 산소호흡기를 이렇게 딱 쌍으로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야 저 기타 뭐야? 좋네? 근데 이름은 왜 재즈마스터야 저건? 죽은 지 30년 만에 살려낼 수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뭐 그런 전설을 갖고 있는 재즈마스터 실제로 처음 시작은 재즈 기타리스트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였다 자 오늘 재밌는 재즈마스터 이야기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자 60년대 재즈마스터 소닉블루 모델입니다 색깔은 되게 예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재즈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기타 네 50년대 재즈 기타리스트들이 강렬하게 외면했던 바로 그 기타 네 재즈마스터 65만 9천원으로 가격 동일하고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 104cm 무게는 3.25kg 두께는 41플러스 2mm 12프레트 뜨레는 76mm 네 바디에는 포플러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있구요 지가맞게 예쁘네 네 예쁘게 진짜 세팅이 잘 되어있습니다 네 네 개는 메이플 씨쉐임넥인데 요게 로즈... 요게 그 스컴크라인이 있는데 그냥 무늬인거고 네 지판도 있어요 지판에 인디얼로롤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에 너트는 본넛이구요 너트 너비 42mm 지판에는 인디얼로롤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공율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10mm로 굉장히 짧은 스케일을 가지고 있죠 요구속적으로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1 대로 톨프레트 팬더 알리코 싱글콜 두개 들어가 있구요 2 볼륨 1 마스터톤 리드 리듬 스위치 그리고 3의 픽업 스위치 2 픽업 썸 휠 컨트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듀얼 서킷이에요 어쨌든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먹죠 이게 볼륨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톤이고 네 그런데 이게 썸 무슨 뭐라 그러죠 내리면 진짜 기타답게 이게 먹는거죠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리드 리듬 스위치구요 요쪽이 이제 썸 휠 엄지로 돌리라고 해서 네 그렇습니다 꼭 엄지로 돌려야 되나요 네 그죠 인덱스 휠이라고 해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식스세드 빈티지 스타일 논 락킹 플로팅 비브라토 유니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저쪽에다가 암 꽂을 수 있는 저 무시무시한 구멍이 정말 그 뭔가 등골에 빨대 꼽아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무시무시한 암호를 보실 수가 있구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자, 펜더 트윈 리브인데 펜더의 펜더가 제일 잘 어울려요 솔직히 리듬서킷, 리듬서킷 구분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리듬서킷입니다 리듬서킷입니다 리드로 넘어가면 여기가 기타로 되는거죠 네 빡빡 오죠 그니까 그 때 당시에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 기술이었겠어요 이 듀얼 사켓이 뭐 이 텐션 코드 나오는 그 따뜻한 소리는 뭐 안 나는군요 소리가 재즈라는 말만 안 붙였어도 망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마스타라고 하죠 좋은 기타인데 분명히 아 그러네요 마샬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샬에서 리듬 서킷 벤처스 악당에서 이제 그 두 번째 그 리듬 기타 치시는 분이 재즈 마스터 가끔 쓰시는데 내리질 않아요 음 계속 리듬에다가 네 지금 이제 리듬 서킷 에서는 얘 하나만 먹어요 이게 이제 안먹는거죠 요거 만한 맥만 가지고 여기서 이제 네 여기서 그리고 룸 톤만 자 이거 1290 인데 네 앞으로 또 달라요 네 리듬 서킷 타고 리듬 서킷 타고 아르쳐 픽업 소리가 달라요 그렇습니다 중에서 한 그 코일 탭 해가 네 습 빼나 보죠 70% 정도만 가라고요 그렇습니다 리드 네 리드로 바꿨고요 확 튀어오르죠 사운드가 비닐로 꾸겨지는 소리 말고 뭐라 그래요 알루미리니홈 찢어지는 소리 그 막 이렇게 아우 예 홀 씹은 것 맞대요 아, 이것은 아이고, 알루미늄 네 좋아 자 펜더의 레드록인데요 뭐 이렇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우 다채롭네요 주인공의 성향은 분명히 있는 기타예요 반주 묻혀서 들어보겠습니다 마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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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짧은 서스틴도 한몫하네요. 되게 좋네요. 짧은 서스틴이 맘에 듭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한방이 있는 기타, 그런 재즈마스터. 늘 저희가 놀리고는 있지만 그만큼 그래도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온다는 건 그 개성이 이미 인정받았다는 사실이고 팬더에서도 그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와서 이름을 바꾸려는 노력을 안 하는 거죠. 이제는 안 바꿔도 되죠. 재즈마스터를 아무도 재즈기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저도 알고 브랜드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재즈마스터를 놀리면서 재즈마스터의 어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이름과 상관없이 여전히 그래도 매력적인 기타. 오늘 소닉블루모델 같이 보셨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판 드릴게요. 매력마스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매력마스터 알겠습니다. 네, 저는 뭐 다채롭게 여러 가지 톤을 내주는 게 상당히 매력적이고 여러분들의 그런 재즈가 아닌 다양한 톤 적응력을 훈련시켜주는데 아주 좋은 기타가 될 것이다 해서 서킷 트레이닝 서킷 트레이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서킷 이거 네, 아... 기타를 잘 만들었어. 네. 스쿼이어가 지금 기타를 되게 잘 만들었어. 튼튼하게 하네. 재즈마스터라서 좋다가 아니고 지금 스쿼이어에서 지금 잘 만들었어요. 스윙글루 모델을. 그래서 점수를 깔 수가 없네. 점수를 깔 수가 없네. 점수를 9.0, 8.5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4대가 다... 잘 나왔네요. 처음에 95, 90 그게 두 개 나오고 그 다음에 9.0, 8.5가 두 개 나오고요. 아주 좋은 평균 점수를 평균 9점 딱 만들어가네요. 네. 오늘 스쿼이어 여전히 건재함을 또 과시하고 아직까지 또 가성비의 대표 모델이다. 내가 가성비의 대표 브랜드다. 이런 것들을 또 증명해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스쿼이어의 빈모라든가 어피니티라든가 빈모 아, 빈티모드 파이팅. 네, 그런 또 모델들 아직까지도 계속 건재한지 또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즈! 아싸! so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